세종역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충청북도가 강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 눈치 보기가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라는 건데, 2년 전에도 뒤늦게 대응했다가 곤혹을 치른 일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병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충청북도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장서 부지사는 충청권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약속이 유효한 만큼 행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맞대응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를 재가동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시민 사회단체와는 온도차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세종역과 충북 현안의 맞교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 내 상황도 비슷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충북 도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해찬 대표의 세종역 강공 드라이브에 소가리만 할 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된 뒤에는 이미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정면 대응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6년에도 충청북도는 세종역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것조차 모르다 두 달 뒤 국정감사에서 알게 되며 곤혹을 치렀습니다. 세종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직접 전면에 나서고 있는 반면 충북에서는 지사와 여당 국회의원 모두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충북을 찾는 이해찬 대표에게 얼마나 제 목소리를 낼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